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여 년 전 도난당했던 송광사 오불도가 오늘 원래 소장처인 순천 송광사로 돌아왔습니다. 송광사 도난 문화재가 회수된 건 2000년대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송광사 측은 보물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다섯 부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송광사 오불도입니다. 1725년 조선시대 대표 화승인 의겸 스님이 그린 것으로 모두 7폭으로 구성된 53불도의 일부입니다. 지난 1970년을 전후해 도난당한 이 5불도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달 초 다시 한국으로 반환됐고 오늘 송광사로 옮겨졌습니다. 송광사 도난 문화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건 2000년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분들의 흔쾌한 마음을 내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모셨다는 데서는 송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사라진 5불도 두 폭 가운데 한 폭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53불도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환수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찰 측은 당초 5불도가 봉환됐던 이 불조전 전체를 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광사 측은 오는 29일 봉환식을 가진 뒤 신축 박물관 개관에 맞춰 5불도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